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난 5일 정부는 해당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일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에 있던 장애인고용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날 일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2일자로 본격 시행됐습니다. 앞서 장애인 근로자는 사업주 신청을 통해서만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와 장비를 지연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보조공학기기와 장비를 지연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기기 신청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해당 문제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근로자가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 정도와 예산 등을 고려해 필요한 기기를 지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대해 고용호동부는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기기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